질병의 명언 유혈 전도사님은 2024년 9월 5일 현재 건강하게 회복 중입니다. 유혈 사망이라는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부에 속지 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거짓 동영상을 삭제바랍니다. 폐소미증 진단을 받고 투병해온 가수 유혈이 최근 폐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혈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에덴교의 영육구원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폐소미증 진단 사실을 솔직히 털어놨으며 가수 겸 라디오 DJ 등으로 활력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 영상에서는 교회 전도사로 소개됐죠. 유혈은 볼이 폐일 정도로 수축해진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고 6년 전부터 건강의 이상신호가 왔다. 성대 이상의 폐소미증이 찾아왔고 이후에 폐렴도 겪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어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나고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도 쉽지 않았다. 아내가 그만 내려놓으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갔다. 처음으로 나를 오롯이 돌아본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폐소미증은 폐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하게 굳는 병이며 유혈은 이 영상에서도 숨이 차는 듯 거친 숨소리를 내고 기침을 하고 쉰 목소리를 내는 등 침교하는 모습을 보였죠. 10개월 전 고통을 호소했던 그는 최근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일 스포티비 뉴스에 따르면 유혈은 최근 폐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쳤으며 한때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는 불편함 없이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또 유혈의 지인인 포크그룹 다섯손가락에 이디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용해 목소리도 예전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혈이 투병 사실을 알린 후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는데요. 이에 대해 유혈의 간증 영상을 공개했던 에덴교의 영육본TV 측은 지난 5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유혈은 현재 스스로 건강하게 회복 중이다. 거짓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가수 유혈. 6년 전 건강의 이상신호.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가수 유혈이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에덴교의 유튜브 채널은 가수 겸 DJ로 활약했던 유혈이 간증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유혈은 6년 전부터 건강의 이상신호가 왔다. 성대 이상의 폐섬유증이 찾아왔고 이후에 폐롬도 괴롭게 됐다면서 급 다이어트가 됐다. 가수이면서 라디오 DJ였던 저는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나고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려도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내가 그러다 큰일 난다며 그만 내려놓으라고 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5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1년 살이를 내려갔다면서 100년된 시골 돌집을 빌려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었다. 삶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빈 시간이었다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유혈은 간증 도중에도 병세로 인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간증의 시간 기침 한 번 없이 했다며 직접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폐섬유증은 폐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점차 폐가 굳어지는 병인데요.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한 5년 생존률이 40%에 불과합니다. 윤석화 뇌종량 투병탑 암리빠져 아픈 유혈의 기도 근황 뇌종량 투병 중인 윤석화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에덴교의 영유권 TV 채널에는 가수 유혈 간증집회에 깜짝 방문한 영국 배우 윤석화의 놀란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죠. 공개된 영상 속 윤석화는 뇌종량 투병 탓에 암리가 빠진 상태 스스로를 저는 영국 배우고 50년 넘게 영국만 하고 살았다라고 소개한 그는 뜻하지 않게 뇌종량이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투병하고 있다라며 오늘 제가 사랑하는 유혈 동생의 간증에 와서 인사 드릴 수 있어 좋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강단에 오른 윤석화는 여 윤석화는 제가 20시간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겠다. 깨어난 후에 혼자 설 수가 없어서 누군가 제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늘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혼자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 윤석화는 혼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혼자 서더라. 남들한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며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제 스스로 놀랐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가는 착한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유혈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윤석화는 제가 항암치료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와 잘 얘기해서 자연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졌다라며 여리가 아프다는 소리에 나보다 이 동생을 살려줘야 한다고 기도 중이다.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정말 착한 친구라며 애정을 드러냈죠. 앞서 유혈은 제가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다. 성대 역지능과 폐섬유증이 찾아왔고 이후에는 폐렴도 겪게 됐다며 투병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가수 겸 전도사 유혈. 과연 그는 누구인가? 유혈은 1961년 1월 10일 생으로 63세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고대학교 무역학학사, 칼리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입니다. 1986년 MBC 대학과 여제 대상,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데뷔했으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이며 개명전 본명은 유종렬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무녀동남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유혈이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 나이가 40대였다고 합니다. 1986년 대학과 여제에서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에 데뷔하였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KBS 2FM에서 유혈의 음악앨범 DJ로 활동했죠. 또 싱어송라이터 유혈이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유혈의 음악앨범을 모티브로 한 정지호 감독, 김고은, 정혜인 주연 멜로 영화가 2019년 8월 28일 문화가 있는 날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멜로 영화 최초로 예매 관객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 제작비 85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음악 저장권에 사용할 정도로 음악에 공을 많이 들였으며 심지어는 한국 영화 최초로 콜드플레이의 픽스유가 삽입되기도 했죠. 콜드플레이는 영화에 자신들의 노래가 삽입되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 편인데 이를 위해 제작진은 인맥을 총동원했고 결국 허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 가요계에서 얼굴 길기로 유명한 세 사람 중 하나로 이문세, 이수만, 유혈을 묻고 마삼트리오라고 불렸는데요. 이 세 사람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셋은 모두 서울 출신이며 당시 MBC 라디오 DJ를 맡고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TV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력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가수보다 라디오 DJ와 뮤지컬 기획위주로 활동하며 이후 세대에게 점차 인지도가 낮아졌고 2013년 광목절 행사에서 윤호와 함께 애국가와 닿는 곡,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불렀죠. 마삼트리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았으나 2012년 6월 15일에 15세 연아인 부산 출신 여성과 결혼하여 슬아의 일남을 두었고 결혼하기까지 무려 10년간 교제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 크리스천 튜보도 유혈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